요즘 정부와 여권에서 가짜뉴스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야당은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옥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55건을 적발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도 그러니까 전 정권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가짜뉴스 판단 기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마쳐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가짜뉴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발표문 누구일까요? 지난 정부 황교안 총리와 지금 정부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각각 한 말입니다 더 들어보시죠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만 바뀌었을 뿐 두 총리의 발언 전체는 닮은 꼴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여야 모두 경쟁하듯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며 내놓은 법안이 쌓여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에 따라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4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SNS 뉴스의 순기능을 강조하다가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 공간입니다 지금은 단속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이에 야당 지금은 반발하지만 가짜뉴스를 납시하고 언론에 재가를 물리는 4년 전 여당 시절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들어 다니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급한 소물을 예나 지금이나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수사기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며칠 뒤 엄벌하겠다고 했는데 4년 전에도 똑같았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한다고 하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이나 정보의 해약성 유무는 국가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형사, 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년 전도 지금도 똑같은 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권력이 비판받았을 때 가짜뉴스를 유독 심하게 규제하려고 들었다는 건 가장 문제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경il 납욱 claust 우리 current 우리 우리